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TV에서 마련한 종교채널 종교산책 일곱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천지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혜원스님입니다 산책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참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산책할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도 김중호 도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한 주간 별일 없으시고 편안하셨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또 떠들썩한데 어떻게 견뎌하세요 저도 종교인으로서 코로나에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 병을 이기고 믿음으로 전염병까지라도 물리쳐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믿음으로 물리쳐야 하는 사람이 거꾸로 전파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믿음으로 이긴다고 모여라 그러면 좋겠는데 또 보는 눈도 있고 또 실제로 병이 온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모이지 말아라 해도 또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없는 행동이 되고 이래도 저래도 고민입니다 돈을 택하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택하자니 돈이 운다는 이수일과 심수네 마냥으로 이러기도 곤란하고 저러기도 곤란한데 이게 길어지면 좀 스트레스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각 방면에서 전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안 모이고 각자 기도를 해서 빨리 걷어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다고 보이지 말라 그러면 이게 종교인으로서 아주 이게 또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교수의 어록을 가져와 봤습니다 인간관계에 관련한 많은 책을 출간해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요 유명한 작가이자 교수였던 데일 카네기 선생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원수에게 상처를 입히기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자기 자신에게 주는 일이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랬듯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데는 단 1분도 낭비하지 마라 데일 카네기 자기관론이라는 책에 쓰여진 글입니다 지금은 인생 어록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한 명은 있을 것이에요 원수라는 것이 어찌 보면 누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인생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의 인물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지 않고 원수를 만들어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응어리지게 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업에 대한 대가를 언젠가는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변치 않는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원수 같은 그런 사람 때문에 응어리진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 가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없는 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간을 아껴야 하겠습니다 원증해고라 하는 불가의 4989 중에 원증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꼭 원수하고도 함께 섞여서 살아야 하는데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식구가 원수면 어떻게 피해가고 자식이 원수면 그 안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얽혀서 살아가야 되는데 데일 카네기 이분의 어록이 그 원증해고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답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원수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원수에게 상처를 입히기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자기 자신에게 주는 일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결국 나를 위해서 보호장치 같아요 석탄을 매일 만져면 배달을 하면 석탄이 묻잖아요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먼저 다치지 않을까 그래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원수하고 잘 지내는 법을 카네기 분이 잘 가르쳐준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을 찾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습관적인 말에서도 우리 속에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신을 찾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실수나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때 습관적인 말로 오마이갓 그러잖아요 여기서 갓은 신을 말하는데 유일한 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신을 찾고 있고 원하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통 역사를 짚어봐도 생활 속에 존재하는 신들에게 무엇을 빌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많은 기록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알면 쓸모있는 종교 상식에서는 청룡, 백호, 주자, 현무라고 불리는 사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면 쓸모있는 종교 상식 알썰, 종상 오늘 주제는 사신도입니다 고구려의 집안, 왕과 귀족의 무덤 내부를 보면 종종 사신도가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신은 청룡, 백호, 주자, 현무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좌측의 청룡, 우측의 백호, 남쪽의 주자, 북쪽의 현무를 그렸습니다 고구려인들은 왜 이러한 사신도를 그렸을까요? 사신은 본래 동서남부 내 방향과 하늘 사방의 28 별자리와 관련 있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청룡은 동방의 7 별자리를 대표하는 용물로 용은 뿔과 매끈한 이마, 길게 내민 혀, 뾰족한 귀와 찢어진 눈, 굵은 꼬리, 기다란 몸뚱이에 비늘이 붙었고 가시가 달린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백호는 서방 7 별자리를 대표하며 머리는 호랑이와 같으나 몸은 용과 흡사하며 목과 꼬리는 가늘고 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작은 남쪽 7 별자리를 상징하며 신조인 봉황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작은 무덤 입구를 지키는 존재로 수탁이 날개를 편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봉황의 형상이 수탁과 같다는 호대관념이 작용한 것입니다 현무는 북방 7 별자리를 상징하며 거북과 뱀이 혀를 길게 빼고 얼굴을 서로 마주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뱀은 수컷 곧 양을 나타내고 거북은 암컷 곧 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자총룡은 불멸의 힘을 갖추고 비구름을 거느리며 만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백호는 사악한 작기를 몰아내는 벽사를 주관하는 영물입니다 남주작은 무덤에 묻힌 사람의 영혼을 저승계와 연결해주는 새입니다 이는 무덤에 묻힌 자의 장생불사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북현무 역시 묘 주인의 영혼을 수호하는 신령스러운 짐승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신은 이후 무덤이나 건축과 같이 특정한 장소를 수호하는 사방수호신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재현함으로써 일정한 장소가 성스럽게 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덤과 같이 죽은 자의 귀천을 기원하는 장소는 하늘 세계의 질서를 따라 구축되었습니다 이때 그 상징으로 사신도가 그려진 것입니다 사신도 하면은 모카토 금수 동서남북 그의 음양오행설에서 발생이 됐는데 이 음양오행설이 도가에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쪽은 청색 남쪽은 붉은색 서쪽은 백색 북쪽은 검은색 음양오행인데 중앙은 황색 이것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음양오행이 완벽한 자리가 많지가 않고 어딘가 하나가 이렇게 리듬이 깨져 있고 그런데 저런 그림을 통해서 음양오행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저게 상징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평면 에너지적인 게 돼가지고 에너지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양오행의 바란스가 깨진 것을 조화롭게 조절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역시 어떤 오행이 깨졌는지를 보는 거는 도통을 해야만 보겠더라고요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야 뭐가 모자란 줄 알아서 백호가 약하면 백호쪽을 저런 그림을 논다든지 그래서 오행 조절을 잘 해가지고 흉지를 명당으로 만들고 조화롭게 평화롭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이 음양오행은 풍수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인체도 오행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행을 조절해서 인체를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면역체계를 강하게 해주어서 병을 고치는 또 한쪽이 약하면 보여주고 너무 세면은 꺾어주고 하는 그런 음양오행설이 동양학에서는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런 훌륭한 것이 보이지만 않는다고 해서 미신화하는데 저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미신화하거나 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오히려 고대의 철학보다도 뒤떨어진 세계를 현재인들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확연히 보면 확실히 고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보고 그런 것을 조절하면서 살았지 않았나 우리 인간의 본성이 개발되면 그런 능력들이 개발이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전부 보이는 거 유주고 무슨 과학적이라 해가지고 하는데 정신세계는 너무 낙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복귀해서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은 참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창조한 신은 분명 하나다라는 겁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신 말입니다 신도 많이 있죠 천신도 있고 산신도 있고 용왕신도 있고 또 돌아간 죽은 영혼들도 신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의 입장에 보면 신은 인정하나 중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탈하지 못한 존재들이 신이라는 이름 하에 행세를 하는데 신통력이 있다고 해서 흥불한 건 아니거든요 신통력이 있을지라도 신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아직은 충생이라고 보는 게 불교의 입장인데 아무튼 우리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세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하나에 이르는 대생명력 거기와 하나가 된 자 이러한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까 대한민국 8대 중단의 핵심 교리를 짚어보는 교리 돋보기 시간입니다 김중호 도장님 오늘은 좋은 주제 가지고 나오셨으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족도교 도장 김중호입니다 스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세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 내세론이라는 게 사실은 참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아직도 풀지 못한 종교의 수수께끼가 있다면 바로 이 내세론인데 사람이 죽어서 이제 종교가 말하는 천국 극락 연옥 이런 여러 차원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확실히 이거다 저거다 완성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또 어떠한 정도의 관계성이 사실이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스님께서 이 내세관계에 있어서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사식부제나 천도식을 직접 주제하시는 그 영혼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집행자의 입장에서 사실적인 면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 예예예 제가 스님이다 보니까 또 이 불교는 나더러 얘기하시라고 하는데 누다든지 오늘 갑자기 해주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계신데 또 제가 주제를 함께 하는 것도 그렇고 스님이 이제 직접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사실적인 면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답을 미리 주시면서 물어보신 겁니다 천도제를 직접 주제하시는데 라고 했기 때문에 천도제는 왜 하느냐 이거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천도제는 영혼이 있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 아닙니까 영혼이 없다면서 무슨 천도제를 하냔 말이에요 불교도 영혼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천도제는 극락항생하지를 못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떠들고 있는 영가나 가지 못한 무슨 집착이나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거하는 것이 행복한 건가 하면 어떻게 보면 도와주러 있는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못 간 분들도 있고 하는데 산자와 죽은 자는 레벨이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귀신같이 잘한다고 알지 않아요 산자는 몰라야 사는데 영가는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런 것이 불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살아야 좋을 것도 많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영가는 귀신같이 알고 있으니까 야 저 자식 거짓말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산자는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야 쟤는 뒷근역에서 잘못하고 있어 여기 귀신이 아니까 방해를 하죠 그렇죠 뭐 이런저런 게 그런데 몰라서 모르고라도 대화할 일도 있고 레벨도 틀리고 하는데 죽은 자는 곧 좋은 곳으로 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잘되기를 발언하면 될 것을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은 이게 바란스가 안 맞아가지고 되는 일이 잘 깨지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못 간 자도 불행하고 또 못 가게 하는 그 원인자도 불행한데 이런 것을 잘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영혼도 인정하고 또 내세론을 긍정합니다 그러나 고 속에서 중생의 입장에 있으면 고가 항상 따르는데 그 고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것이죠 또 실제로 지장무살림이나 이제 못 걷는 천자나 어머님들이 다 극락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지장무살림은 어머니가 극락왕생을 못 하셨으니 모든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 극락왕생을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옷까지 달라고 해요 입은 옷까지 그러니까 옷도 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옷 빨가 벗어졌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고 자기 몸을 감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지장이라 벗은 몸을 보일 수가 없어서 땅을 파고 기도했다 결국 극락왕생하게 했습니다 또 목권년 전자도 부처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재산을 다 팔아먹고 그런데 목권년이 천안통에 열렸는데 보니 지옥에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이 내 제자의 어머니가 지옥에 있는데 극락왕생을 안 시켜주면 또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또 다 팔아서 만인에게 베풀면서 이제 극락왕생하게 했죠 결국 극락왕생으로 옮겨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예외가 있어요 꼭 내가 업에 의해서 극락을 간다라기보다 극락 가는 것은 탈역에 의해서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을 열 번만 지극정성으로 부르게 하면 극락왕생하게 해주겠다 성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불교에도 그게 있어요 열 번 연불을 열 번을 불러라 그런데 그 열 번이라는 게 전쟁터에서 지금 총을 맞았는데 언제 열 번을 합니까 그런데 그 열 번이라는 건 숫자인데 숫자를 잘 연구하고 지극정성으로 더 10이라는 숫자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수란 말이에요 꽉 찬 수 충만한 수 더 이상이 없는 그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극정성으로 한 번만 해도 그게 열 번이고 라디오로 수만 번을 레코드를 돌려도 진실이 없으면 한 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극정성으로 귀한다 하면 하게 해주겠다 했고 그러나 이제 다양한 중생이 이렇게 살고 아까도 28도 28천이 있었잖아요 뭐든 그 28천에 있는 중생들이 있을지라도 깨우쳐서 내가 해탈을 해서 성부를 하면 되겠지만 극락왕생을 하는 것은 성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불교입니다 다 하려면 한도 없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결론도 못 내리는 상태에서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불교가 오래됐고 또 여러 가지 영혼에 대해서 직접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불교의 내세론하고 이제 그 제가 좀 이렇게 스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불교에 대한 내세론에 대해서 이제 겸해가지고 연계 문제를 여러 가지로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천주교에 대해서 내세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카톨릭에서 내세우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연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천국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데고 지옥은 이제 형벌로서 고통스럽고 힘든 불지옥에 가는 데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연옥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 연옥이라는 것은 대제를 지었어도 이제 그 모르고 지은 사람 그리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화하고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고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정화소로서 연옥이라는 것이 이제 특별히 그 천주교에 있어가지고 이제 천주교를 믿는 분들은 그러한 그 연옥에서 웬만한 이제 죄나 이제 벌은 피할 수가 있고 거기서 정화해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세관입니다 참 좋은 내세관이죠 이제 지상에서 삶을 이제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대기소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의인은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악인은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다 이제 특별히 개신교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사랑과 자비라는 그런 그 베품의 모든 행위를 갖고 천국 극락을 이제 형벌을 따지는데 의인 하늘 앞에 바른 사람 창조주 앞에 바른 사람 올바른 삶을 산 사람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하늘을 위해서 그리고 믿는 이제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선지자들과 함께 하늘의 천국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 헌금 봉사 선행을 하고 죽은 후에 이제 영국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영들도 있는데 이제 죽은 후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갇힌 영들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해서 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히 사는 천국이 나옵니다 그곳은 영광의 빛이 항상 비추기 때문에 사망이 없고 애통과 통곡이 없고 영원히 예수님과 창조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자들은 유황물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그런 어떤 선과 악의 징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창조주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석으로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고 구원받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형벌을 받는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이제 특별히 그 경전이나 내용에 보면 내세론이 없습니다 죽어서 어디에 가고 오고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제 유교에서 행하는 의례 관원상제에서 이제 장례식이나 그 다음에 조상을 돌아가셔서 모시는 제사 행위를 볼 때는 지상의 후손들과 자식들이 자기 부모나 조상들을 모시는 아주 세세한 법도 음식을 차리는 법도 그 다음에 산의 통수에 관해서도 또 세세하게 좋은 땅 흉지 생기를 가려가지고 묘소를 쓰고 또 거기에서 정성 기도를 드리고 하는 모든 내용으로 볼 때 분명히 내세관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를 그렇게 모시지 내세관이 있지 않고는 돌아가신 분을 보이지도 않는데 모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분들이 현상세계 인의예지신 해가지고 보이는 세계에서 이제 모든 관계성을 완성시키는 것 국가관사부터 모든 내용을 완성시키는 거로 이제 그 내용이 돼 있지만 실제 내세관도 있다는 것을 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원불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불교는 이제 불교와 같은 맥락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내세는 이제 원불교에서는 삼세 그 뒤에 이제 태어나서 이제 전생 현생 후생 이렇게 삼세가 있는 것으로 이 원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세는 전세 현세 내세를 통틀어서 삼생이라고 하는데 불교의 윤회 사상에 의해서 이제 중생이 해탈을 얻을 때까지 영혼의 업에 의해 다른 생을 받아 무시무종으로 지상해 다시 윤회를 반복한다는 내용입니다 삼생을 통해서 윤회할 때는 이제 잘못사는 영혼들은 이제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로까지도 이제 그 현생한다는 그러한 윤회욕도의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욕도에 의해서 이제 그 인간이 이제 지상에서의 삶을 근거로 해서 사후의 세계의 내세에 태어난다는 그러한 확실한 윤회관을 갖고 있습니다 내세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종교입니다 대종교의 내세는 천궁을 말합니다 뭐 기독교나 다른 종교의 천국 극락과 같은 뜻인데요 이 천궁은 죽어서도 있지만 현상에서도 천궁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종교의 그 삼천궁 사상이 생겨났는데 천상천국 그 다음에 지상천궁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육신 안에 머리가 천궁으로서 이제 삼법을 공부해서 완성하면 이 3대의 그 삼궁의 완성을 이루어서 이제 천궁 이제 천궁에 갈 수 있다 이렇게는 이런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천도교 천도교에 대한 내세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죽은 이후에 성령이 가는 세상 곧 천당이나 극락 지옥 등이 이제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천도교의 사상이 특이한 것은 인간이고 타늘이다 인내천 사상을 가지고 시천주 사상을 가지고 이제 인간의 현상 세계의 육신과 마음이 창조주와 하나 됐을 때 하나의 그 완성된 천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마치고 죽어서도 내세에서도 그 창조주와 같이 하나의 일신일체권을 이룬다는 상당히 그 원대하고 완성된 내용 같지만 이제 세세한 그 과정적인 내용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나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세세한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고 그냥 인간의 완성본을 완성본을 이제 이렇게 주장한 사후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이제 뭐 알라를 중심사하면 율법 코란을 중심사하면 하나의 이제 절대적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삶이나 탄생이나 사후의 모든 것이 알라신이 관여하고 알라신의 심판을 받는다는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무조건 순종 복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제 알라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했냐의 심판을 이제 내세에 죽어서 이제 그 천사들의 기록에 의해서 받는다는 그러한 절대적인 내세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대충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내세관을 알아봤는데 이제 인간이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영혼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태어나느냐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전생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했을 때 3개월 이전에 어머니 뱃속으로 생명이 우주에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태몽 꿈으로 꾸는데 예수님도 성령이 잉태했다는 태몽 꿈을 꾸셨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어머니께서 마야 부인께서도 어금니가 6개에 있는 코끼리가 겨드랑이로 들어왔다는 태몽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서 들어보면 다 태몽 꿈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태몽 꿈은 신이 인간의 육신 속으로 태중으로 들어오는 관계성 그 관계성에 어떠한 전생의 신이 들어오느냐 이것이 문제고 지상에서 그 신과 합의를 해서 지상에서 이제 20세까지 약 성장 과정을 갖춰서 그 신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 전생의 신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고 20세 이후에는 이제 자신의 영혼과 그 전생의 영혼과 합해져가지고 하나의 자기 지상에서의 영혼을 또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그 영혼이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태어나서 다시 그 영혼이 있는 영계라는 곳 영계라는 곳은 이 모든 공간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지구상 뿐만 아니라 태양계 뿐만 아니라 이제 북두칠성 카시오페아 북두칠성 은하계까지 하나의 커다란 집이에요 하나의 시스템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성이 자전공전 좌회전을 하면서 지구성이 자전을 한 바꾸 하면 1일이고 이거를 12등분한 게 시간이고 지구성이 태양을 한 바꾸 들어오면 1년이고 이거를 12등분한 게 월이에요 그리고 태양계는 오리온 벨트라는 하나의 은하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 은하의 중심 블랙홀을 1초에 200키로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커다란 집 블랙홀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은하의 생명권이 이 지구성의 우리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영계라는 관념에서 봤을 때 영이 사는 관계가 우리 지상에서 선생님이 말했듯이 미완성의 영호로 태어나면 지상에 머물러야 돼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지식과 정보와 의식과 에너지 육신의 동물성을 벗고 완성한 성자가 됐을 때 지구성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태양계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카시오피아 북두칠성 북극성 오리온 벨트를 벗어나서 은하의 중심인 창조조가 있는 블랙홀까지 연결이 돼야지 마지막 영혼의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나 종교에서 모든 내용들은 사실 약간 현실성과 사실성이 없어요 과거에 옛날에도 이제 많은 도인들 신인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양에서 인도에서 이제 동방 박사 세 명이 성자가 태어난 걸 알고 황금 모래학 위향을 갖고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인간은 신의 세계에서 생명이 오고 가고 인간의 육신도 지상에서 태어나지만 인간의 영혼도 육신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내세관에 대해서 내세관에 대해서 한번 이런 멘트를 해봅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이 넓은 영계라는 곳에 또 우리가 종교에서 부르짖는 각자 나름대로의 천국과 극락 내세관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좀 더 폭넓은 관계성을 가지고 인간을 이제 영혼을 완성시키는 데 주력하고 이제 지금 뭐 복잡한 문제가 종교 간에 많은데 종교 간에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제 종교가 많이 전락을 해서 대립 갈등 충돌이 일어나서 정말 못 볼 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 시간에 한번 제시해 보는데 하여튼 종교 지도자들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한번 이제 새로운 종교의 완성의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립이 안 된 내세론이다 보니까 물론 교리로는 다 정립이 돼 있지만 또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합니다 조금 전에 느낌 아니까라는 구독자님께서 라이브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 댓글 내용이 임사체험 사람에도 종종 있어서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자 임사체험 요즘 심리학에서도 많이 하고 또 실험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영혼은 있어요 몸이 죽지 않았는데 가사 임사체험이죠 또 잠깐 죽었다가 있을 때 영혼이 어디로 갔다 오는 그런 체험인데요 육신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성질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건전지가 흑연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이너스 성질이 있는데 전기는 플러스 성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성질인 이 건전지의 흑연 이 새까만 부분이죠 그것이 전기를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육신은 음이고 영혼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건강하고 생체 에너지가 기가 꽉 차면 영혼을 건강하게 딱 붙들어 둡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이 육신이 충성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성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인 영혼은 양기가 강한데 양기가 강한 것을 붙들어 두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다 보니까 양이 떠나가는 것을 나중에 막지를 못하는데 이것이 육신과 영혼의 이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임사체험은 일시적으로 영혼을 붙잡아 둘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육체가 진동수라고 그럴까 파동수라고 그럴까 기의 생체 에너지가 육신의 그 마이너스 성질을 잃어버리고 중성화가 될 때 영혼이 잠깐 떠나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죽어봤는데 여러분 죽을 때 굉장히 괴로운 것 같죠 그렇지만 괴롭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는 제가 이제 오렌지지수 한 잔 딱 먹은 기억까지만 나요 그리고 죽을 때 남들이 볼 땐 괴로웠는지 어쨌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괴로운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아팠던 기억도 없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 공중에 붕 이렇게 떠 있는데 내 시신을 본 건 아니에요 내 몸을 그런데 좀 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 저 세상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의 벽이 왜 식당에 가면 후황이라고 선풍기 있죠 그 연기 빨아들이는 그 연기가 쫙 빨려 나가듯이 내 몸이 내가 죽었구나 저 세상에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쑥 벽 쪽으로 빨려 나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쑥 빨려 나갔는데 그만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갔다 온 얘기를 다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센보살님을 통해서 이끌려 가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랬다 이제 되돌아갔는데 네 이 세상에서는 뭐 발로 차고 두드리고 뭐 한 거 아무 기억도 없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임사체험을 하는 걸 봐서라도 내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은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전문적으로 방송할 수는 없고 사후세계가 임사체험을 통해서도 증명을 해준다 하는 정도로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종교 이수 시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강수경 기자님 항상 좋은 일하는 게 붙었어요 오늘도 좋은 소식 전해주십시오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코로나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 코로나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나라 소식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들의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모임이 많이 있죠 개신교회에서는 모임이 많이 있는데 그 모임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최근에 수도권에서는 개척교회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죠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은 재정 상태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특성상 지하나 창문을 열 수 없는 밀폐된 공간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옹기종기 모여서 찬송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근접거리에서 대화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장시간에 걸쳐서 밀접한 접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밀접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개척교회발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부터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척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한국교회 총연합이라고 하는 교회연합기구이거든요 한교총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소음 모임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비판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프라인 모임보다는 온라인 예배로 강화하는 그런 모임을 보여줬고요 그런 모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임이 폐쇄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특유하게 기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통성기도라고 해서 같이 손을 잡기도 하고 또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는 어떤 기독 방식이 있는데 그런 통성기도도 점점 없어지고 또 비말이 성악을 할 때나 노래할 때 가장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찬양예배, 새벽기도 이런 것들도 없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규모의 교회이죠 여의도 수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넘어서 성경공부라든지 구형예배, 신방 모든 어떤 만남들을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모임들을 온라인으로 받고 갈 수가 있지만 사실 중소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색 아이디어를 접목한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목회자가 유튜버로 변신을 해서 유튜브 내에서 설교를 한다거나 전화나 문자를 사용해서 신방을 하고 또 택배 서비스죠 최근에는 택배 서비스가 집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 밖에 놓고 가정에서 택배를 가져가는 그런 비대면 방식으로 택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방식을 활용해서 택배 방식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하는 신방도 있고요 사례를 좀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에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이죠 쿠모라고 잘 알려진 곳인데 거기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택배를 하고 있는데 그 방식하고 그리고 큐티라고 해서 묵상 모임인데요 이거를 합쳐가지고 큐팡맨이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 믿지 않는 가정 앞에 선물 박스를 놓는 거죠 배송하고 기도를 해주는 방식이죠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는 나중에 그 선물 박스를 가져가는 이런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름인데요 여름 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수련회입니다 여름 수련회가 아주 많은 횟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이 모이는 청년들이 모이는 CCC 수련회는 몇 방 며칠을 같이 자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1958년도에 창립한 이 CCC가 6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집회로 송출이 될 예정이고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는 그런 아이디어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계가 이 부분으로 많이 발전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저기 남미로 가겠습니다 과테말라에서 마야 문명을 연구하던 연구가가 마법사로 몰려가지고 화형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세기에 마녀사냥이 이루어진 거라는 비판이 아주 큰데요 사건은 지난 6일 이루어졌습니다 사운드루이스 피텐의 치마이 공동체 구역에서 발생했는데요 교환들이 고대 문명인 마야의 종교와 의학을 연구해온 학자 겸 종교인이기도 하거든요 도민구 초크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초크는 자택 밖으로 끌려져 나가게 됐고요 최소 10시간 이상을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교환들은 이제 그 밤동안 폭행을 하다가 날이 밝자 초크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고요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초크는 살기 위해서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초크는 길거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괴한들은 초크가 괴한들이 6명이었는데요 그 6명 중에서 5명은 일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가족이 왜 참여를 했을까 초크가 마법을 사용해서 그 가족의 저주를 내렸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내리는 마법을 부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면서 이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학자 초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초크는 고대 마야 문명을 연구했고 마야의 문명 뿐만 아니라 토속 종교를 심평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취했으면 종교까지 심평을 했던 사람인데요 마야 문명에 특히 자연의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평소 논문이나 보고서를 쓰지 않을 때에는 그 마야인들이 자연의학에 사용한 약초를 찾으려고 밀림이냐 들판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게 바로 괴한들에게 어떤 빌미를 주는 화근이 됐다고 합니다 아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사람이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책과도 같다 백화사전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테말라의 바에 대학의 교수이자 인류학자이고 또 의사인 모니카 베르헤르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마야의 의학과 종교에 관한 한 그는 살아있는 도서관과 같았다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를 불에 태워 죽인 건 마야 문명의 의학과 종교에 대한 전문도서관에 불을 지른 것과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걸어다니는 전문도서관에 불을 지르게 된 거죠 참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교황 소식입니다 이탈리아로 가겠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죠 이탈리아에서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을 했고 현재도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확진자가 맞습니다 약 23만 7천여 명 정도가 확진자로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의 소외계층 노동자계층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동자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일단은 100만 유로 한화로 약 1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을 할 땅에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금 관리는 가톨릭계 국제자선단체인데요 카리타스의 이탈리아 지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고요 교황은 이 외에도 앞서서 계속 기부를 진행을 해왔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카리타스 이탈리아 지부에 10만 유로를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북부 롬바르디 쪽인데요 거기에 있는 교황 요한 23세 병원에 약 6만 유로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에 와서는 급빈층 빈곤 국가를 돕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요 첫 기금으로 66만 유로를 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서 노동자 기금을 마련을 한 거였고요 교황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사람과 노동의 존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도록 다시 놓이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떤 종교계의 문화도 많이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고 또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종교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 주간 많은 종교의 수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잠재적으로 오래되면 첫째로 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을 혐의스럽게 생각했는데 문화가 이제 바뀌어서 호의적으로 바뀔 것 같고 또 이게 오래되다 보면 온라인 절, 온라인 교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조그만 공간만 갖고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 문화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또 현대판 화형식이 있었다는 것에 상당히 놀라운 일이 있는데 역시 사람은 세월이 가고 과학이 발전해도 그 본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코로나가 이제 온 세계의 문화를 좀 바꾸가는 전환점이 아닌가 그것이 하늘에서 질병을 내려가지고 문화를 좀 바꾸는 정화작업을 하는 데에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주도 알찬 이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TV 7회 종교산책은 6월 호국보은의 달을 맞아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교양방송 천지TV 해원스님의 종교산책 종교산책은 세계 모든 종교와 종단이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방송입니다 서로를 이해해야 용서를 할 수 있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큰 교훈을 담을 수 있겠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오해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오해를 받아도 억울해도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선인들이 남긴 지혜로운 글을 보며 자신을 뒤돌아 봅시다 다음은 율곡 이 선생님이 남긴 글입니다 만약 나의 잘못이 매우 작은데도 더 부풀렸다면 그 사람의 말이 비록 잘못일지라도 나에게 실제로 비방을 받을 만한 원인이 있는 것이니 역시 마땅히 이전의 잘못을 제거하여 털끝만큼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율곡 선생님은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분이 여기에서 돋보입니다 내가 조그마한 사건이 있는데 남들이 크게 부풀려서 선전을 한다 이 말이죠 터뜨리고 다닌다 그럴 때 부풀려졌고 비록 피해를 내가 봤지만 과장된 걸로 그러나 내게 원인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철저하게 그거를 없애도록 노력을 하라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남의 탓을 하길 좋아하기 때문에 내 작은 것을 부풀려 말하면 못 참죠 그런데 엄격하게 율곡 선생은 자기 자신을 더 책망하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어서 그랬다면 부풀려진 것에 신경 쓰기보다 나를 더 혹독하게 엄격하게 반성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혹시나 나에게 남으로부터 받을 오해의 소지가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그럴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매우 작은 실수에도 크게 부풀려지는 일들이 생긴다면 이러한 일이 나에게 왜 생겼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내 자식인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실수를 줄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 타인이 나에게 줄 오해와 실수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란 참으로 복잡합니다 나 혼자 행복할 수도 없고 나 혼자 화를 낼 수도 없는 일이죠 나는 싫어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다르고 자의가 다르고 성향과 성격 그리고 자라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싸움을 더디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조금씩 갈라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싸움도 미움도 전쟁도 원수삼는 일도 아마 서서히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싸움과 전쟁은 이기기 위한 수단인데 아무도 이기야 하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이기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진리고 이치라면 평화롭게 싸워서 이겨가야 하겠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길 원하는 마음도 관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산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천지TV 종교 산책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 커갈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 알리고 싶은 귀한 사연이나 알고 싶은 종교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꼭 참고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종교 산책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3시 천지TV 종교 산책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